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지방의과대학교 수시에 2.3배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됐네요. 지방의과대학 특히 지방의과대학의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네요. 여기 보시면 지방의과대학 수시 모집에 2만 명 정도가 몰렸는데 전년 대비해서 2.3배 정도 지원자가 늘어난 겁니다. 특히 지역인재 전형에 많은 사람이 몰렸네요. 지역연구를 둔 고교생만 들어갈 수가 있는. 2025학년 또 지역인재 전형 26개 비수도권 의대 지원자가 1만 9,423명 2만 명이 지원했네요. 이제 윤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때문에 지역인재 선발이 800명에서 1,549명 1.9배 정도가 증가한 거네요. 충청권에서는 여러분들 수시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이죠. 이번에 충청권에 의과대학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충북대학교 배장환 교수 같은 분이 그만둬버렸지 않습니까? 충청권에 4.4배가 여러분들 지원자가 늘어났네요. 5,330명이 지원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방의과대학 수시 모집 지역인재 선발전형 지원자가 올해 들어서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26개 비수도권 의대 지원자 수는 1만 2만 명으로 지난해 8,369명 보다도 1.3배 정도가 증가한 거죠.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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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데 늘어난 거죠. 2.3배 2.3배죠. 2.3배 지역인재 선발인원은 2024학년 또 8,000명에서 2025학년 또 정원이 1,549명.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이번에 혜택을 많이 본 거죠. 수시 입학 정원이 1.9배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입학 정원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진 거죠. 지난해 10.5대 1에서 12.5대 1로 그리고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충청권에서도 가장 경쟁률이 높아진 겁니다. 충청권은 지난해에 정원이 지원자가 1,213명이었는데 올해는 5,330명으로 4.4배의 여름 늘어난 겁니다. 정원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봐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원한 겁니다. 지방 상위권 학생들이 모집 정원이 크게 늘어난 지역인재 전형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추산된다. 입시 관계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학부형들이 이미 선택하셨으니까 그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한번 보시죠. 지금 의과대학을 입학하신 분들이 대개 한 15년 16년 정도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15년에 16년 정도를 받게 되는데 이제 일반으로 나오기만 하더라도 11년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되니까 그럼 지금도 이미 이제 확연하지만 한국은 지금부터 10년에서 한 15년 정도를 따지게 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할 거거든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그러면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 고령화가 되게 되면 의사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더 큰 압도적인 그런 현상이 환자 수가 감소를 할 겁니다. 환자 수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원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원 환자 수가 줄어들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내과 같은 경우도 벌써 보면 20년 정도 환자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눈에 그러니까 개원이 1인당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산업의 미래를 예측하더라도 단일 변수로서 압도적인 그런 설명력이 있는 변수가 인구 추세거든요. 인구 추세만큼 중요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인구 추세만 가지고 대개 그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거의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수치를 따지게 되면 인구 구성비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그 나라의 미래를 80% 정도는 예상 가능한 겁니다. 그 나라 산업의 미래로 인구 구성비 인구 추이를 보면 80% 정도 다른 20% 정도는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변화가 있고 그런 거 몰라도 80% 정도는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의과대학의 미래 의사의 미래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복잡한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구 구성비 저출산 고령화 이름 추세만 정직하게 이런 배려하게 되면 10년에서 20년 정도 어떤 일이 나왔는지를 예상하는 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은 거죠. 한국의 정권시장의 미래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인구 구성비는 쓰나미와 같기 때문에 인구 구성비가 한국의 미래 한국 산업의 미래 한국의 의과대학의 미래 전부 다 설명을 한 80% 날 겁니다. 환자 수가 감소하는 겁니다. 환자 수가. 내원 환자 수가 여러분들 감소하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개원이들이 여러분들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좀 나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의 3분의 1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3분의 1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이 3분의 1입니다. 의사들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관성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의사 직업이 좋다더라. 안정적이다더라. 엔지니어 해봐야 빨리 나오지만 의사하게 되면 오래 근무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이런 통념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10년이나 20년 후에 배출이 돼서 다 어떻게 될 건지. 그다음 여러분들 또 한 가지가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것 외에 한국은 국영의료보험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국가의 독점인 국영의료보험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거는 정권의 유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한국은 국영의료보험제도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아우성을 치더라도 표를 가진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의료민영화라는 부분들이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그럼 국영의료보험제도라는 것은 거의 의사들이 준 공문화 되는 겁니다. 국민들의 스쿠든 건강보험을 가지고 적당히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잘 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한국은 인구 구성비로 보게 되면 저성장, 낮은 성장 국가가 되는 겁니다. 낮은 성장 국가가 된다는 것은 의료비 지출을 많이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들의 지갑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숫가를 탈피하기 어려운 겁니다. 낮은 숫가를 탈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숫가는 낮고 환자 수는 줄어들게 되게 되면 1인당 배분되는 돈은 의사들에게 배분되는 돈은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해외 환자들이 유입되는 피부과라든지 성형학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분야니까 다른 분야는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거기다 의사 수까지 늘린 겁니다. 의사 수까지 늘렸기 때문에 10년, 20년 앞을 보게 되면 의과대학을 가는 것이 그렇게 현명한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으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과 공부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공부를 할 만큼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의료 사태를 다루면서 이 의과 공부는 사람을 반 죽이는 공부 같아요. 제가 좀 속된 용어는 표현하지 않는데 어떤 여러분들 의사 출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 개짝 두 개를 외워야 여러분들 시험을 통과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평균적으로 모든 의과대학의 유급률이 5%입니다. 어떤 데는 10%까지 올라갑니다. 평균 학점이 2.0 이상이 안 되거나 한 과목이라도 여러분들 까락이 되면 유급하지 않습니까? 대개 유급자에 대해서는 사회가 관심이 없지만 온전하게 졸업하시는 분들이 다수는 아닐 것 같아요. 유급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왜 제 동기도 과거에 이런 턱내 입학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지방에 이런 명분 의과대학에 들어갔지만 공부를 못 견뎌가지고 중간에 공부를 못 견뎌가지고 누락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그걸 시시하고 대부분 다 이야기를 안 하겠죠. 공부 양이 많으니까 타고난 공부꾼 아니면 견디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과 개짝 두 개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난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의과 공부는 할 수가 없거든요. 5%, 10%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유급률이. 타고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게 의과 공부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학습인 겁니다. 공부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은 본인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만만하게 보고 뭡니까? 그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카이스나 이런 데 갔으면 제가 볼 때는 뭐죠? 그야말로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던데. 여러분들 지금은 성형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앞으로 이제 과인 경쟁이 되고 과당 경쟁이 되고 그러면 좋은 날이 그렇게 뭐 계속 될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좀 이렇게 편견 없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과대학을 가는 걸 보니까 제가 참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거의 준공무원이 되는 건데 아니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국처럼 그렇게 하지만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 수입이지 않습니까? 비급여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돈이 나온다는 건 준공무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